멍멍 짖는다 저 강아지 작업실 옆에서 멍멍 짖는다 저 강아지 뭔가를 말하고 싶니 너도 뭔가 느껴지지 그래 너도 그렇구나 나도 그래 그렇구나 그래 나도 그래 찍고 싶어 아무 말 없이 그냥 소리 지르고 싶어 멍멍 짖는 강아지는 왜 그리도 흥분했지 나도 흥분하고 싶을 때가 있지 그래 가끔은 다 내려놓고 풀어보자 이 문자를 풀기 위해 준비한 과정이네 이 문자를 풀어보자 이 문자를 풀어보자 이 문자를 풀어보자 나도 제발 풀어보자 이 문자를 풀어보자 나도 제발 풀어보자 네 문제를 풀어보자 너도 이제 풀어보자 정주로 나아가는 어쩌별로 가고 싶은데 사유의 외침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가 성 좀 정주로 나아가는 소리가 싼거였다 산다 2021년 5월 18일 나의 시대를 산다 지금 불시간은 가는데 이 오후에 산다 나는 지금 산다 이제 산다 이제 산다 이제 지금 산다 나의 시간이야 My time, my diary 산다 살자 살아야 해 살았나 해 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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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다